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장상민님의 고민입니다. 6개월간 짝사랑한 남자와 나를 좋아해주는 훈남이 있습니다. 짝사랑남을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까요? 요거는 이제 다들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실제 상황에서? 저는 항상 두 번째만 당해봐가지고 잠시만요 너 거짓말을 아니 아니요. 제가 좋아해만 줬다고요. 아 그래요? 돌아오는 적이 아예 없었고 남자 입장 거꾸로잖아요. 굉장히 어렵겠네요. 엘로씨는 이런 상황 당연히 겪어보셨죠? 네 겪어봤죠. 겪어본 적 있었죠. 저는 전자를 많이 겪어봤는데 오늘 다들 좀 슬프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로씨 먼저 하나 둘 셋 저는 6개월간 내가 짝사랑한 남자를 택하겠습니다. 짝사랑을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어리석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짝사랑을 계속 지속하면은 사실 저한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되든 고백을 해보고 그 마음을 이어가든 적든 뭔가 승부를 보는 게 낫다. 아 그러면 나를 좋아해주는 훈남은 일단 킵을 해두고 아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머리 적어요. 머리 적습니다. 왜 자꾸 오디오 겹치잖아요. 말씀해보세요. 궁금하네요. 저는 당연히 나를 좋아해주는 훈남이죠. 왜요 왜요. 여기서 보면 나를 좋아해주는 우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짝사랑에 내가 마음을 쓰고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는 알겠어요. 상미씨의 마음은 그거는 알겠지만 사실 연애에 있어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연애할 때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는 남자와 여자의 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분이 여성분을 더 좋아해주고 아 그러면 더 연애가 잘 될 것 같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건 보통이지만 여성분들이 대부분 약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커플이 항상 더 평화롭더라고요. 네네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일단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사실 6개월을 짝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고백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진정이 됐는지는 여기 사연에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미 결판이 났어도 났어야 돼요. 6개월이면.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6개월을 그렇죠.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짝사랑을 해왔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이 좀 긴 시간인가요? 아 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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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한 몇 년 단위로 가가지고 저는 사실. 짝사랑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전역하기 6개월 전 생각해보세요. 아. 바로 현실이 오죠. 6개월은 길어요. 그리고 누구를 짝사랑하는 거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기 때문에 6개월은 힘들죠. 그렇죠. 김기현님께서 짝사랑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건 20대까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 이분이 이제 또 김기현씨의 말을 또 들으면은 나이를 또 생각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김기현님께서는 20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리신 거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튼 장상민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인. 저희는 결론을 안 내리네요. 아니야. 나를 좋아해주는 혼나. 알겠습니다. 그걸로 결론을 내렸고. 당연하죠. 김태인님.